본시스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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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제작도 가능한 형태로 지금 공급해 드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희 본 시스템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대량 생산 방식으로 제작이 가능한 형태로 현재 대량 생산이 가능한 소결 방식이라든지 사출 방식으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로봇 회사라든지 AGV 그리고 협동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감속기를 아주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감속기 개발은 저희가 연구를 한 것은 한 15년 정도 했고요. 기존의 감속기는 하모닉 드라이브와 RV 감속기가 있는데 그런 형태는 현재 일본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감속기에 비해서 저희 감속기는 그런 어떤 일본의 기술을 모방하고 카피하는 제품이 아닌 독자적인 시형 설계를 가지고 개발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인력을 절반 정도로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자체적으로 제품 제작 그리고 설계 그리고 해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해석된 결과물들에 대한 시제품 제작 고객이 원하면 즉각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해서 그 니지에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성능 해석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감속기를 성능 테스트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속기 기술이 조금이나마 국산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감속기 기술이 조금이나마 국산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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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감사합니다.